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오늘 제가 조금 늦었죠? 잠이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정신이 거의 지구 나이만큼 한 46억년 정도 나가버린 그런 사람들이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자기는 차도 면허도 없지만 드라이브하는게 취미라는 소개팅 여자. 뭐야 이거? 혹시 뇌에 빵꾸가 났나? 원제. 드라이브가 취미라는 소개팅 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6살 평범한 미혼 남자입니다. 얼마전 소개팅 조선을 받았고 톡을 주고받다가 어제죠. 어제 신정의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1월 1일. 참고로 이 여자는 나이가 32살이에요. 저보다 4살 어리죠? 여하튼 저희가 아직 만나기 전 즉 약속 장소를 잡을 때만 해도 저는 이 사람이 평소 운전을 하는지 아니 뭐 차는 있는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설령 자차를 이용하는 사람이라 해도 1월 1일은 복잡하잖아요. 차가 많이 막히고. 그러면 당연히 주차도 힘들거고. 그런걸 다 생각해가지고 지하철역 출구와 아주 가까운 그러니까 도보로 접근성이 좋은 파스타집을 알아보고 거길 예약했습니다. 꽁꽁씨 괜찮으시면 우리 꽁꽁역 2번 출구 앞에서 만나요? 이렇게 의중을 물었고 괜찮다고 하길래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일찍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30분 전에 도착을 했는데요. 역시 제 예상대로 이 지역엔 인파도 되게 많고 복잡하고 주차 빈자리 찾기가 너무 힘든거야. 그렇게 한참을 빙빙 돌다가 파스타집하고는 좀 멀지만 유료 주차장을 겨우 찾아서 거기다 주차를 하고 얼른 2분 출구로 달려가 그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렇게 다시 몇 분이 흘러 저희 두 사람은 만났고 같이 이미 예약을 한 그 파스타집으로 향했습니다. 음식 주문을 하고 뭐 별거 없었어요. 보통 소개팅에서 흔히 하는 그런 대화를 시작했죠. 처음 만나는 어색함을 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먼저 그런 땡땡씨는 휴일이나 퇴근 후에 즐기는 취미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아 예 제가 뭐 평소 등산도 가고 또 피트니스 운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평소 운동하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하고 나서 이번엔 제가 반대로 그럼 꽁꽁 씨는 취미가 뭔가요? 이렇게 물었더니 아 저는 드라이브 가는 걸 좋아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세요? 운전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왜? 당연히 이게 본인 차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본인은 면허가 없답니다. 차도 없고. 그래서 어? 아이씨 대체 이게 뭔 소리야? 하고 있는데 제 머리 위에 물음표가 뿅뿅뿅 떠 있는 걸 봤는지 대뜸 아우 제가 말한 건 데이트할 때나 친구 차 타고 드라이브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럽니다. 순간 느낌이 뭔가 이상한 거야. 쎄 하더라고. 물론 이게 제 착각일 수도 있는데 여튼 제가 느낀 건 그랬습니다. 나는 차 있는 사람을 선호해. 너 차 없어? 이럴 걸 돌려봐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서로 톡을 주고받을 때 이 여자가 항상 웃었고 또 말끝마다 물결표 표시도 넣었던 사람이었는데 지하철역과 가까운 파스타집을 예약했다. 거기서 보자 이러니까 그냥 네 거기서 봐요. 이러고 말더라고요. 이때도 솔직히 뭔가 좀 이상하긴 했거든요. 뭐야 혹시 내가 뭔가 실수를 한 건가? 기분이 나쁘나? 등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기분 탓이겠거니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또 지하철역 출고에서 봤을 때도 그랬습니다. 인상을 팍 쓰고 계단 올라오는 걸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게다가 첫 인사를 주고받을 때도 그냥 무표정이야. 와 사람 뻘쭘하잖아요. 사실 저희가 그렇습니다. 주선자한테는 서로 사진만 교환하는 걸로 하고 다른 정보들 직업, 지역, 차 유무, 키, 체중 이런 것들은 카톡으로 서로 대화를 하면서 물어보거나 그게 아니면 직접 만나서 물어보기로 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때까지만 해도 사는 지역이랑 직업 정도만 미리 알고 만난 겁니다. 여하튼 그래요. 면허도 없고 차도 없는데 드라이브 가는 게 취미라니. 나 살다 살다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 또 그 앞에 일들 때문에 계속 쎄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대화를 이어나갈 것도 없고 그냥 묵묵히 밥만 먹게 되더라고. 그리고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유치하고 웃기긴 한데요. 저는 평소 대중교통도 자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날도 그래요. 공휴일이라 차를 끌는 게 되게 귀찮았어요. 또 주차 문제도 있고. 하지만 상대가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런 걸 떠나서 나오느라 고생했으니까 집 근처 또는 가까운 전철역까지 태워주기 위해서 일부러 가지고 나온 거였어요. 즉 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꼴을 난 거지. 여하튼 식사를 다하고 일어날 때도 표정이 계속 뚱에 있더니 이거 보니까 저도 짜증이 나요. 사람인데 왜 안 그렇겠습니까? 막말로 여기가 저렴한 것도 아니고 내 나름 신경 써서 좋고 비싼 곳 찾아온 건데 이러니까 짜증나죠? 게다가 빈말이라도 잘 먹었어요. 이런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멀뚱멀뚱. 결국 여기서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이 차 당연히 안 갔고 애프터 신청 이런 것도 안 했어요. 당연히 안 했습니다. 그냥 거기서 잘 가세요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래도 예의상 조심히 들어가세요라는 카톡을 보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읽고 씹었더라고. 뭐 이건 기분 나쁘고 자식도 다 떠나서 그래 그냥 끝났네 다행이다 이러고 별 생각 없이 있었는데요. 하루가 지난 바로 오늘 오전이죠. 그 여자 말고 주선자 여동생한테 톡 하나가 날아옵니다. 꽁꽁이가 오빠 스타일이나 뭐나 외적으로는 마음에 드는데 그래도 다음에 또 볼 생각은 없다고 전해달래. 아니 이것도 뭔 개소리야. 나는 그 여자한테 다시 보자고 애프터를 한 적도 없고 그런 눈치도 안 잡고 아니 연락도 안 했는데 이야 그런데 주선자한테 이딴 연락을 받으니까 딱 드는 생각이 뭐야 이 여자 지금 지 혼자 김치국을 차 마시고 있네? 안 그래도 짜증 났는데 더 짜증이 나는 겁니다. 확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저도 솔직히 다 말을 했어요. 야 나한테 차 없다고 생각하고 그걸로 사람 무시하는 느낌 팍팍 들었다. 어? 그래서 나도 기분 나쁘고 호감 하나도 안 생기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고 잘해.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자 아니 오빠 드라이브가 아무리 그래도 지가 차가 없어도 드라이브 취미일 수도 있지 그게 꼭 차가 있는지 없는지 오빠한테 확인하려고 그랬던 거야? 내가 봐도 오빠 지금 너무 예민한 것 같아. 이러면서 그 여자 편을 들길래 아 됐다 꺼져 이러고 치웠는데요. 이게 말이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어처구니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주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20대 후반이었을 겁니다. 하루는 소개팅을 했는데 아직 만나기 전 통만 주고받을 때 상대 여자가 꽁꽁씨 차는 있어요? 이러길래 이때도 별 생각 없이 아 그게 면허는 있는데 차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가 없어가지고 안 산 건데 나중에 구입할 예정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더라? 본인은 평소 힐을 자주 짓는 사람이고 지금까지 대중교통을 타며 데이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차가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꺼져라! 너 싫어 꺼져! 이걸 당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경험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왠지 이런 문제는 제가 생각해도 좀 예민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오버를 하는 건지 정말 미친 건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지 그게 궁금해서 글 남겨봤어요.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1번 이런 미친 아님 연어도 없고 차도 없는데 드라이브가 취미라면 그렇다면 오히려 대중교통을 더 즐겨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드라이브가 반드시 꼭 자가용이어야 하는 법이 있어? 그냥 시내버스로 드라이브 하면 안 돼? 저는 이런 저런 이상한 여자로 소개해준 주선자도 그냥 끊어버려요. 아우 그지 같은 게 실드도 그래 말이 되게 차야지 뭔 꼴이야 이게 끌 끌 2번 아니 22살도 아니고 32살이나 처먹은 여자가 면허도 없고 차도 없는데 나는 드라이브가 취미라 이딴 나사빠진 얘기를 직접 했다고요? 거기다 주선자는 쓴이가 예민하다며 실드까지 쳤고 야 이 미친 것들이 쌍으로 지랄이니 그냥 됐고 연초에 1대 메타 생각하시고 주선자까지 이참에 세트로 걸러버리세요. 3번 나도 같은 여자지만 이거는 실드가 안 되지 남의 차로 드라이브 가린 게 취미라는 미친 소리는 나도 살다 살다 오늘 처음 여기서 들어본다. 헐 나도 처음 들어봐요. 아이씨 양심 뒤진 건가? 끌 끌 끌 끌 4번 본인은 능력이 아예 개취뿐만큼도 없으면서 그냥 허세만 가득한 여자네. 이참에 주선자까지 손전하세요. 아니 이거는 취미가 드라이브가 아니라 히치하이킹 아닌가? 끌 끌 끌 끌 끌 그래도 히치하이킹은 창피함을 무릅쓰고 또 나름의 노력이라도 하지. 이거는 창피함도 부끄러움도 노력도 없고 그냥 구글 수전이에요. 그지 앵벌이 하는 거. 그것도 당당하게. 6번 끌 끌 차도 없고 운전도 못하는데 취미가 드라이브라고? 웃긴다 진짜. 그냥 버스 타고 한 바퀴씩 돌라고 하세요. 이왕이면 노선 오지게 긴 걸로 말이지. 7번 저는 골프가 취미인 사람인데요. 집에 골프채도 없고 골프복도 없고 골프화도 없고 골프장갑도 없어요. 저 아는 지인도 그래요. 맨날 인스타에 오늘 어디어디로 드라이브를 갔다는 등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근처 카페 들어가 인증샷 올리고 그랬거든. 그러다 하루는 나한테 야 쉬는 날 너 뭐하냐? 이러더니 자기랑 흰여울 마을에 가자길래 저는 별 생각 없이 주말에 영도 막혀요. 언니 컨디션 괜찮으면 가요. 이랬더니 어? 언니 내 컨디션이 왜? 운전을 해야 되는 네 컨디션이 더 중요하지. 이지랄. 농담 아니고 이 소리 듣고 한 5초 정도 사람이 멍하더라니까. 알고 보니까 남친이 원래는 지 개인 전용 기사였는데 그 남자랑 쫑나고 나니까 더 이상 자기를 태워줄 사람이 없어서 나 같은 근처 지인들한테 맨날 어디 가자 저기 가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면허를 따세요 했더니 자기는 겁이 너무 많아서 운전을 못한다는 둔 개소리만 찍찍 싸갈기고 쓴이가 예민한 거 아니고 그냥 그 여자 미친 거 맞아요. 이거 혹시 동일인물 아니야 이거? 나도 똑같은 지인 언니가 하나 있었는데 환멸나서 결국 손절을 했어요. 이런 여자들 특징이 그래. 남친 생기면 연락 주고도 없다가 헤어지고 나면 심심하다 보고 싶었어. 이 지랄 하면서 징징대고 계속 연락하면서 지랑 쳐놀어달라고 지랄 발강을 한다니까. 9번 어? 저기서 말하는 그 취미가 혹시 그 술 취한 미친년의 약자 아닌가? 저도 살다살다 이런 말 처음 들어봅니다. 드라이브가 취미인데 그게 자기 차가 아니라 남의 차라니. 이야 이거는 그래요. 그냥 사고가 다른 겁니다. 자기를 만나려면 당연히 차가 있어야 되고 나를 여기저기 모시고 다녀야 되고 개인기사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제 말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지. 왜?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요. 이야 정말 잘 걸렀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래요. 할 말이 없네. 감사합니다.